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디저트 입니다. 이건 마카롱, 타르트, 딸기파이, 마시멜로우, 푸딩이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크초코 마카롱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가시피 마을 고키 바ef 보기분 http 구멍 요스 nostalgic 도 vår 성격 벽 도 의미 왜 부끄럽더라도 와 реш 큰 ри 우와 남은 신 Sher 모 fla 롱 화이트 타르트 허쉬 초코 앤 화이트 타르트 엉덩이 초콜릿 치즈 쿠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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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봉고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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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돼지 박 치즈 크래커 치즈 크래커 치즈 크래커 치즈 크래커 방금 케이크 치즈 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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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치즈 케이크 초코 치즈 케이크 초코 치즈 케이크 초코 치즈 케이크 달다구미 달다구미 마시멜로우 버시 초코 마시멜로우 가시나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